마기레슈가 추천하는 올겨울 최고의 애니메이션! 원피스 필름골드! 루피가 더 강력하게 더 화려하게 돌아왔다고? 원피스 필름골드! 나도 해조강 시켜줘! 12월 8일 황금해조가 시작된다! 우리 다같이 원피스 필름골드! 돌아가요!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시리! 그란트솔골드! 목표를 가지러다! 이곳에선 속아 넘어간 자가 바로 패자가 되는 거다! 다 잃어버리겠다! 이게 니녀석의 정의인가? 내가 바로 이 세계의 전부다! 나는 해조강이 될 사라이다! 원피스 필름골드! 12월 8일 대개봉! 영화보고 원피스 코믹 777권도 받자!